산타아버지 왔나봐 산타아버지 왔어요? 산타아버지 왔어요? 왔나보네 이게 뭐예요? 산타아버지가 왔나봐요 산타아버지가 왔나봐요 열어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엄마 마나사아 나야 뜯어봐 이걸로 크리스 한타아버지 그거로 산타아버지 맞나 보다 하나 더 있다 이거 와신거? 와신거네 이거 와신거 저게 오 나 이거야 우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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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였나 꺼내봐 우와 그게 뭐에요? 공룡이구나 공룡스티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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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아주세요 밤에 사는거지 하나 더 있다 캔디? 우와 좋겠다 이것도 말고 이것도 말고 해운이 산타 할아버지한테도 처음 선물받는거지요 그건 오빠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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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따 봐 보라 그러잖아 우와 하니 놀아 익혔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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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